미술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. 아는 만큼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. 그래서 때로는 관람전을 가기 전에 조금의 공부가 필요하기도 한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. 한국경제신문의 성수영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솔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. 우리 성 기자도 취재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해갑니까? 영어 비밀인데 사실 저도 공부를 합니다. 그것도 시험 공부 수준으로 하는데. 아 그래요?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. 또 특히 현대미술 전시는 이제 공부 없이 보면 좀 아쉽고 아니면 심지어 대체 이게 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죠.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단숨에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굉장히 쉽고 매력적인 전시입니다. 바로 한국경제신문과 2448 아트스페이스가 공동 주최하는 미셸 딜라크루와 벨에포크전입니다. 네.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. 뭐 굉장히 뜨거웠어요. 왜냐하면 제가 직접 이 전시회 오프닝 때 갔었는데 인산 이내를 이루어서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달팽이처럼 막 줄을 지어서 기다리시더라고요.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었거든요. 막 오픈런도 있었죠? 네. 평일에 오픈런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드문데 그런 말씀하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오픈 한 40일이 좀 넘었는데 누적 관람객이 8만 명 정도 됩니다. 이 정도면 최근 열리는 전시 중에 가장 인기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야 어떻게 이렇게 소문을 듣고 다 오셨는지 사실 미술 전시 업계에서는 겨울이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. 추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나들이 계획이 늘지는 않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. 미술 전시 업계가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이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좀 문을 닫고 좀 쉬어가거나 봄 전시 준비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 중인 거죠. 흥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. 미셸 딜라쿠로아 어떤 분입니까? 네. 90세가 넘었지만은 붓을 놓지 않는 노장 작가고요. 파리에서 태어난 토박인데 이제 어린 시절을 파리에서 보냈고요. 미대에서 그림 공부를 한 작가는 아니에요.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사설 아카데미 같은 데서 그림을 배우고 화가가 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입니다. 좀 늦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화풍이 미래를 나오지 않은 화가라서 그런 게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. 아주 사실적이지는 않은데 또 정교하고 색채도 소박하면서 또 화사한 점도 있는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매력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미셸 딜라쿠로아가 할아버지시더라고요.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. 이제 전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제목이 벨 에포크예요. 이 벨 에포크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?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의 불어인데요. 보통 아름다운 시절 벨 에포크라고 하면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이 있고 이런 시기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작품들이 1930년대 중후반 파리를 담고 있습니다. 사전적인 의미의 벨 에포크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아름다운 시기 자기가 어릴 때 파리가 아름다운 시기였다 이런 뜻인데요. 그리고 그 시절을 담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2008년부터 최근까지 그린 작품인데요. 그동안 200여 점 그리신 걸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작가가 본인의 유년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주로 있다. 그 시절의 파리를 볼 수 있다 이 얘기군요. 네 맞습니다. 네 전시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? 파리 구석구석을 좀 여행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섹션마다 정거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. 총 8개의 정거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첫 번째 정거장은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미드나잇인 파리 제목이고요. 1930년대 파리 풍경과 함께 에펠탑 같은 명소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정거장은 파리지행의 일상을 담은 작품들이고요. 좀 귀여운 작품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비 내리는 날 택시를 발견한 그런 사람을 그린 작품 제목은 살았다 라던지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. 그렇네요.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정거장에서는 그 연말 느낌이 나는 작품들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파리 명소들의 그림을 볼 수 있고요. 프로젝터로 영상을 투사해서 좀 더 실감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파리 근교의 마을에 있는 자연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 종착지가 여덟 번째 정거장이겠네요. 네, 여덟 번째 정거장이 좀 특별한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 나이가 만으로 90살입니다.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활발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그래서 오래 그린 신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. 지금도 이 작가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그림 그린 데 쏟고 또 뒷마당의 스튜디오까지 작품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. 아우, 대단하시네요. 또 이번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한국 팬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면서요. 네,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감정을 갖고 계신데요. 한국에서 제 인생 최고의 전시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고까지 말을 했고요. 또 자기가 여러 긴 삶을 살면서 슬픔을 많이 겪을 때도 항상 그림이 친구가 되어줬는데 자신처럼 한국 관객들도 그림을 보고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정말 작품 하나로 위안을 얻는다는 경험을 이번 전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더욱더 많은 위안과 감동을 얻기 위한 꿀팁이 있을까요? 네, 전시장에서 작품들을 관람하시면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. 이번에 일단 향기입니다. 향기? 실제 파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시장에 다양한 향기를 나도록 했는데요. 앞쪽에서는 좀 약간 도시적인 향기가 나고 뒤쪽의 자연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에서는 숲의 향기가 나는데 향기인 만큼 좀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고 그냥 가서 한번 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시각뿐만 아니라 오감을 활용해서 후각까지도 활용을 하는 그런 전시가 되겠군요. 또 굿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엽서나 포스터 마그넷처럼 여러 가지로 종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. 그림이 예쁜 만큼 엽서가 가장 큰 인기입니다. 그렇군요. 2만 장 이상이 팔렸는데 거의 관람객 2, 3명 중에 한 명이 엽서를 구입한 거니까요. 그만큼 집에서도 즐기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주민아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. 미셸 딜라크루와 벨 에포크전에 대한 우리 성 기자의 한 조평은요? 예,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림을 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전시,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미셸 딜라크루와 벨 에포크전.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성수영 기자의 소개로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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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